동네놈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이거 혹시 티 어디서 사신 거예요? 아 이거요? 아 이거 고로 디지털 단지에서 아 거기 없던데? 그거 맞나? 아 가산디지털 단지소인가? 아 이거 사려고 했는데 못 봤거든요 아 이거 요즘 좀 약간 저기 패션피플 사이에서 유행하긴 해요 아 그러니깐요 이게 재질이 그렇게 즐기고 되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스판이 네 그 폴라레이온인가 그 에스칼레이터인가 뭐 그 재질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에스칼레이터 에스칼레이터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? 이게 이렇게 해도 안 찍힌다고 되게 좋다고 나와서 아 그래요? 이거 한번 봐도 돼요? 아 네 보세요 아 재질이 왜 아 지금 뭐하는거에요? 몰래카메라 아 몰래카메라구나 어쩐지 약간 이상하다 했어요 이거 혹시 저희 영상에 써도 될까요? 아 예 써도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기야 몰래카메라 나오는데 어 어? 어이 몰래카메라 나왔네 어 저기요 죄송한데 이거 티 어디서 사신거에요? 이제 유럽가가지고 아 진짜요? 네 아 이거 사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거를 아 이게 구하기 힘들어요 유럽에서만 파는거 아 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? 네 하세요 이게 재질이 좋아요 이게 유럽에서만 파는건데 네 어떤 재질이죠? 이거요? 네 이거 나일론이요 나일론 나일론 어쩐지 한번 좀 봐도 될까요? 좀 보세요 보세요 아 이게 아 뭐하시는거에요? 몰래카메라 아 아 몰카예요? 와 대박 와 아 유튜버에요? 아 예 혹시 이거 영상에 서서 아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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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알겠습니다 전세계 퍼트려주세요 와 대박 여보세요? 엄마 나 유튜브 나왔어 와 대박 나 올해 소원 잃었다 유튜브에 나왔다 유튜브 죄송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게 사실 몰래카메라 했거든요 아 네 저기 보세요 이거 혹시 영상에 올라가도 될까요? 네 아 괜찮을까요? 아 감사합니다 아 놀라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 이거 지금 진짜 몰래카메라인데 저쪽 카메라보시면 몰카예요 저희 영상에 잠깐 써도 될까요? 아이 당연히 되죠 아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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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